아, 아,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목소리는 11랩스로 만든 저의 AI 목소리입니다. 어때요? 비슷한가요? 그래서 말투가 조금 어색해도 재미로 봐주세요. Bonjour à tous. Je m'appelle Gini. J'habit à Saint-Martin depuis 2016 avec mon mari Xavier. 아쉽게도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푸하하.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로도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앞으로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겠다는 희망회로 돌리고 있어요. 혹시 제 목소리로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가 오면 그건 제가 아니니까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Bonjour à tous. Yo, yo, 욕이 보이는 이 사람이 저의 남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프랑스를 떠나고 싶어하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왜 프랑스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는지 궁금하면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금 프랑스령 캐리비안 섬에서 7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남편이 치킨을 튀기고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이 죄는 네가 아니었다. 이건 원래 제가 하던 일인데요. 이제부터 남편 보고 하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 내막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 보기라네. 제 블로그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한 번 와서 읽어주세요. 아, 방금 문장은 좀 어색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우! 마지막을 빗고있습니다 너무 좋았던 곳 일행 그 잡채 흐흐흐흐흐흐흐 오늘의 문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문을 받았던 오늘의 문을 드렸습니다 네 음 좋게 저희 호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호텔 1층에 있는 바에 왔어요 식당 프렉키즈 해피하워 끝나기 20분 남편 워치 감사합니다 나의 귀여운 오줌식이 나왔는데 귀여워 귀여워 키보노 예 쟤 이따가 봐야 될 것 같다 뼈! 차가워요 저희 둘 다 청바지 꺼내 입었어요 너무 추워서 지금 잉글리시 베이에 선셋 보러 갈건데 추울 것 같아가지고 옷을 완전 바꿔 입었습니다 김호 맨투맨이랑 남편은 여기 안에 하나 더 껴 입었어 우리 버스가 아니었어 노숙자 아저씨들 여기 보니까 캔을 많이 모으더라구요 저희 아저씨도 캔을 많이 모으던 아저씨가 떨어뜨렸네 봉다리 하나 드리고 싶다 제가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숙자가 아닌가봐요 노숙자가 아닌가봐요 무언가 예쁘다 벌써 예쁘다 아, 해가 이미 저기 산 뒤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쁘다. 여러분, 여기가 임드시페이입니다. 산 뒤로입니다. 아니, 해가 늦게 지니까 선셋을 보러 아홉시 넘어서 와야 해. 아, 예뻐. 내일 다시 시도할 것 같지? 사람 진짜 많다. 너무 귀엽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냥 우리 느낌일 수도 있어 we are making up the story 진실은 무엇이나 진실은 무엇이나 내 이름은 전 아름다운 하필엘은 흥하니까 하비엘은 한국어로는 어떤 번역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영어는 엑스에 대한 엑스에 대한 그래서 이해가 없어서 이해가 없어서 자비엘은 처음에 엑스에 대한 흥하필엘은 일반 프렌치 이름이 흥하필엘은 그냥 하비엘으로 하라고 하비엘은 흥하니까 흥하필엘은 흥하여 사람들이 더 이해가 없어서 남편 성도 다 이상하게 읽어 원래는 불리인데 불어로는 벨루트 여러분이 가족의 이름이 벨루트 저는 올리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아Xe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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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드 주문해 보겠습니다 저희 칵테일 한 잔씩 먹고 그 다음 해피아웃에 시켜내고 언니 여기 좀 가보세요 언니 She's coming I'm gonna try this Yes There's several And signature signature And uh We gotta wait to order the late 80 hour food Until 10 Yeah, yeah, right? I'm so happy It was a test week And yesterday would be a test week Yeah, yeah, yeah It's the best thing to do today It's really good But there's a lot of people in the back There's a lot of people in the back Let's see what's the end of the 10? Yeah I should go I should go I should go Here's the end of the morning And after the end of the morning Tell them Or are the 11 after 10? Yeah Then people are walking Their excuse And they're walking Please go home Please go home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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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프를 안 줬어 스며라인 스며라인 스테이크 스며라인 스테이크 스며라인 스테이크 남편이 시킨 스테이크 생각보다 괜찮은데 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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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올 머시기 치킨 나이프를 안 줬어 와이프 귀여워 귀여워 이러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 눈을 마주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눈을 마주칠 수 없잖아 눈을 마주칠 수 없잖아 수고하셨으면 좋겠어 눈을 마주칠 수 없는 뼈 두번째 라면을 마주칠 수 없는 라면 너넛자 소짜 맛있어? 굿? 철컷 소짜맥 고고기 소짜맥 참고nova 소짜맥 맛있어? 시스테리텐더 스파이스리텐더 맛있어 조금 짠데 맛있어요 이거 매쉬보테이터랑 같이 먹으니까 남편이 이제 감기가 좀 나아가서 입맛이 돌아왔나봐요 디저트까지 시켰어요 뉴욕 치즈케이크 이 시스테리텐더 음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시스테리텐더 미니더 미니더 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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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12시 다되는데 아저씨 이렇게 웃는 것 같네 바빌로니 이 시스테리텐더 이 시스테리텐더 이 시스테리텐더 밥이 늦었는데도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은 한 번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벤쿠버고 나서 근데 아무래도 노소균이랑 약쟁이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저는 좀 불안했는데 그래서 서울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저는 이 시스테리텐더 하루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